자 이와 같이 iStudio의 비디오는 지금 만들어진 여러 플랫폼에 쉽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교육의 변화와 스마트 학습의 기본적인 병목현상인 강의를 여러분 강의를 올리는 스마트 장치는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장치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장치를 통해서 강의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학생들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줌으로써 여러분 사이트가 모듈에 하나하나 올라가고 학생들의 지식이 검증되고 누적되는 시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렉처 캡쳐로 이것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프레젠테이션하는 비디오가 들어가서 원격으로도 가고 또 크로마키를 안 쓸 때는 크로마키 없이 쓰는 모드로 아까 여러분들 방송한 것처럼 바꿔서 더 멋있게 해서 이 방식을 무드리나 인터넷 서버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서 전세계로 공급되는 패키지가 되고 이 윗부분은 이미 많은 회사에서 잘 만들어진 것을 쓰면 되고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프로젝터 스크린을 프로젝터 스크린을 프리젠팅 머트리얼 파워포인트 비디오들을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 책상에는 도큐멘트 카메라 우리가 실물화상기라고 하는 장치 또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DVD CD 롬 등이 있었고 이것들을 주섬주섬 연결해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노트북을 연결했다가 때로는 도큐멘트 카메라를 바꿨다가 실물화상기로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프로젝터 스크린은 작은 것을 작은 노트북 스크린을 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과거의 프리젠테이션 시장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이 스크린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도 필요하면 보여주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라이브 카메라도 보여줘서 조시는 분들도 가끔 여기서 잡아주게 되고 또 이렇게 뒤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앉아계신 분들이 뒤로 몰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완벽하게 수월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져가게 되고 또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제 노트북 화면이 원터치 스크린으로 되면서 때로는 동시에 화면을 만들어서 한 번에 시원하게 제가 강의하는 장소를 알아보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넣음으로써 우리는 프로젝터 기술의 또 다음 버전인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제공하는 아이스튜디오로 연결되어 있고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강사까지를 집어넣어서 강의실 전체를 학생을 포함한 강사 프리젠터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여질 프리젠팅 머투리얼을 통합시키는 버추얼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을 저희는 버추얼 프리젠터다. 이렇게 가상 공간의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히스토리에 있었던 프리젠테이션 히스토리의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 스마트 프리젠터를 개발한 한국의 회사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 번 이 프리젠테이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정보와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방식을 선생님 머리에 있는 버추얼 공간의 지식을 학생들 각각의 머리에 다시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 활용을 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1년에 소위 슬레이트 보드라고 해서 우리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보드입니다만 이 슬레이트 보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학교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칠판에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필이 그로부터 45년 US Army에서 칼라초크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200년 전에 칼라초크로 분필을 그리면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라고 전세계가 흥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드디어 US Army에서는 오버레이 프로젝터 비닐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것을 환등기로 보여주면서 밀리터리 작전을 지시하는 그래서 500명, 1000명의 군인들이 거기에서 이것만 1년 전에 나왔으면 저 외놈들을 벌써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던 미군의 실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터라는 것은 대형의 스크린에 많은 사람이 보는 노력이 되다가 40년 후인 1988년 세계 최초의 LCD 프로젝터가 프로젝터 비전이라는 데서 출시하면서 대회사들은 삼성을 포함해서 기술을 라이선스하게 되고 1991년 여러분들 전자칠판의 효시인 스마트사의 화이트보디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터 스크린을 놓고 글씨를 그리는 새로운 특허가 나오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칠판 회사로 스마트 회사가 캐나다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지금부터 불과 22년 전에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제는 동화상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디오 압축 기술이 출현하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3D 그래픽, 버추얼 기술을 만들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래픽을 리얼타임으로 만드는 기술들이 싸게 발생을 하다가 2004년에 세상의 지식은 절대 한두 회사에 의해서 담을 수 없다. 위키도 나오고, 네스케이프도 나오고, 이제는 네이버도 나오고, 다음도 나와서 정보를 블로그 형태로 넣어야 되는 웹투포인제로, 이제 정보는 같이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는 웹투포인제로 세상을 만들자. 세상은 혼자 할 수 없구나. 세상은 한 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는 철학적 의미의 표준이 정보와 함께 마치 UN을 결성하듯 웹투포인제로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비디오를 강의실에서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아이튠스에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아이튠스 U라는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아이튠스 채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고화질의 비디오를 올리는 것을 하면서 25만의 강의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을 쳐다본 유튜브, 구글에서는 구글형 아이튠스를 만들자. 그게 유튜브 EDU에 지금 300개 대학이 6만 5천 개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때 지원도 많이 구글이 하면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유튜브 없는 교육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이 과거 100년,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세브란스에서 강의를 하던 데서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보이면서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강의실로 변하지만 강의의 컨텐트의 질과 대형 규모에서의 퀄리티는 사실은 비례적으로 커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5명, 10명의 수업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 하는 것이 알려진 교실이고 그것으로 말하면 아마 국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 반응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분명히 교육에 도움이 되게 돼 있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한국에서 스마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변화에 이제는 교과서에 이와 같이 전자교과에 동화상이 들어가고 더 많은 것은 QR코드로 연결해서 클릭하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만약 한국에 있는 20만, 30만의 선생님들이 그날그날 강의를 만들어서 잘된 부분을 토막을 해서 5분, 10분짜리로 올리고 검색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쉬어하고 선생님이 쉬어하는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소위 교육 2.0, 교육 컨텐트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콜라버리티브한 강의로 만들어서 학생들도 또 선생님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로 또 그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강의 시대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디오 압축 기술 스트림을 개발하면서 20여 년 동안 이 숨막히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환경에서 정말 처절한 투쟁과 생존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희망과 잠 못 자는 기대로 세상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지금은 과거 수천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변화를 모르고 있지만 5년 전 영화냐, 10년 전 영화냐, 20년 전 영화냐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포니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3쿼터 트럭을 보게 되면 이게 50년대 영화인지 5년 전 영화인지 알게 됩니다. 패션만 봐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500년 전, 1000년 전 여러분들이 비디오 드라마를 보면 이것이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삼국시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람을 바꾸는 좋은 사람의 인격과 훌륭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이 더 풍성하게 만드는 교육현장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스마트 교육시대를 열기 위한 몸서리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시대에 동참자가 돼서 우리 다림과 함께 다름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도움이 돼서 함께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